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53쪽이죠? 그럼 시작할게요. 종합문제 1번 다음 글 중 끊어있기 표시가 틀린 것을 둘 골라라. 자, 먼저 1번 hungry는 형용사로 배고픈 이런 뜻이고 because는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동사 have는 먹다, 즉 eat의 의미로 쓰인 거니까 have lunch 하면 점심을 먹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I'm very hungry. 나는 매우 배가 고프다. because I didn't have lunch.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하면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because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인데 이렇게 접속사가 나와 있는 문장에서는 접속사 앞에서 한번 끊어잉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끊어잉기가 맞죠? 자,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서 끊어잉나 잘 들어보세요. 다음 2번 get up은 일어나다 이런 말이니까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tha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즉, 나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여기 that은 접속사로 that 이하는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죠? 바로 앞 문장에서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잉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think 다음 that 앞에 끊어잉기 표시가 있어야겠죠? 즉, I don't think 여기서 끊고 tha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되어야 하죠? 따라서 이 문장은 끊어잉기 표시가 틀렸네요.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이 어디서 끊어잉나 잘 들어보세요. I don't think tha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다음 3번 last Sunday는 지난 일요일에 이런 말이고 met는 만나다 이런 뜻의 동사 meet의 과거형이죠? a friend of my fathers는 나의 아버지의 친구 한 사람 이런 뜻으로 이중솔격이네요.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I met a friend of my fathers 나는 나의 아버지의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여기서 last Sunday는 지난 일요일에 만났다. 이런 식으로 동사 met를 수식하는 부사구죠? 자, 문장 안에서 뜻이 한 덩어린 부사구가 있을 때 그 부사구 앞이나 뒤에서 끊어잉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뜻이 한 덩어린 부사구 last Sunday 다음에 끊어잉기 표시가 있으니까 이 문장은 끊어잉기가 맞는 것이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들어보죠. 다음 4번 Mr. and Mrs. 김 하면 김씨 부부 이런 말이고 farm은 명사로 농장 이런 뜻이니까 on the farm 하면 농장에서 이런 말이 되겠네요. Did you meet Mr. and Mrs. 김 on the farm? 당신은 농장에서 김씨 부부를 만났습니까? 이런 말이죠. Mr. and Mrs. 김은 김씨 부부 이런 의미로 뜻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끊어잉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문장은 끊어잉기가 틀렸네요. 이 문장은 on the farm이 농장에서 만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 미트를 수식하는 부사구니까 만약 끊어잉는다면 on the farm 앞에서 끊어잉는 것이 좋아요.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들어보죠. 다음 마지막 5번 Third는 형용사로 제3회, 세 번째 이런 뜻이고 Middle school은 중학교를 말하죠. 그리고 Important는 형용사로 중요한 이런 말이고 In one's life 하면 누구누구의 인생에서 이런 말이에요. 자,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중학교의 세 번째 해, 즉 중학교 3학년을 말하죠. It'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In your life. 너의 인생에서 정리하면 중학교 3학년은 너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 전체가 주어 부분이 돼요.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부분이 길 때는 주어 부분을 끊어잉는 게 좋죠? 또, In your life는 너의 인생에서 이런 뜻으로 형용사 Important를 수식해주는 뜻이 한 덩어리인 부사구니까 그 앞에서 끊어잉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이 문장은 끊어잉기가 맞는 문장이네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문장을 잘못 끊어잉으면 뜻이 와전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항상 의미 단위로 문장을 잘 끊어잉는 습관을 길러야겠어요. 그럼 다음 2번으로 가죠. 종합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라 먼저 보기를 살펴보죠. Much는 형용사로 많은 이런 뜻으로 양을 나타낼 때, 즉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를 수식할 때 쓰죠? 참고로 수를 나타낼 때, 즉 셀 수 있는 가산명사를 수식할 때는 Many를 쓰죠? 둘 다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A lot of가 나오는데 A lot of 역시 많은 이런 뜻이죠? 하지만 much와는 다르게 수와 양 모두에, 즉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모두에 쓸 수 있죠? 다음 At last는 드디어 마침내 이런 말이고요.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이죠? 참고로 at most 하면 기껏해야, 많아야 이런 뜻으로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세요. 다음에 as well as가 나오는데 A as well as B 이렇게 써서 B 뿐만 아니라 A도 이런 말이 되죠? For a while은 잠시 동안 이런 말이고 All day는 하루 종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1번 His father has blank books 그의 아버지는 blank한 책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book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죠? 그런데 복수로 books 이렇게 쓰였으니까 blank에는 문맥상 많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기에 많은이란 뜻을 가진 말이 much, a lot of 이렇게 두 개가 있죠? book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니까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를 수식하는 much는 쓸 수 없죠?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모두에 쓸 수 있는 a lot of가 정답이 되겠네요. His father has a lot of books 그의 아버지는 많은 책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이 되죠? 정답 들어보세요. His father has a lot of books 다음 2번 We rested blank on the hill Rest는 동사로 쉬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언덕 위에서 blank하게 쉬었다 이런 말이죠? 자, 보기에서 blank 속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면 문맥상 언덕 위에서 잠시 동안 쉬었다 그러니까 for a while 이걸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We rested for a while on the hill 우리는 언덕 위에서 잠시 동안 쉬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정답 다시 들어보죠. We rested for a while on the hill 다음 3번 Mother is always tired because she works at home blank Tired는 형용사로 피곤한 이런 뜻이니까 Mother is always tired 어머니는 항상 피곤하시다 Because she works at home blank 왜냐하면 그녀는 blank하게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blank 속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면 문맥상 문맥상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니까 blank에는 all da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Mother is always tired because she works at home all day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늘 피곤하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4번 She can speak French blank English Speak는 말하다 French는 불어 English는 영어를 뜻하니까 문맥상 그녀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blank에는 as well a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S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그녀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 말할 수 있다 다시 들어보세요. S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다음 5번 Blank they arrived in the new world Arrive는 동사로 도착하다 이런 뜻이고 New world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 이런 말이니까 Blank하게 그들은 신세계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죠. 자, 문맥상 Blank에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드디어 마침내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드디어 마침내 이런 뜻에 At las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At last they arrived in the new world 마침내 그들은 신세계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At last they arrived in the new world 다음 마지막 6번 You should study English blank one hour a day Should는 조동사로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이고 A day는 하루에 이런 말이니까 One hour a day 하면 하루에 한 시간 이런 뜻이 되겠죠? You should study English 너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Blank one hour a day Blank하게 하루에 한 시간 동안 자, Blank에 뭐가 들어가야 할지 감이 오죠? 문맥상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동안 이런 말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의 At least를 쓰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You should study English at least one hour a day 너는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동안은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You should study English at least one hour a day 2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들 다 중요하니까 꼭 외워둬야겠어요. 그럼 3번으로 가죠. 종합문제 3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영어로 답하여라 먼저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는 것을 들어보세요. Mr. and Mrs. Smith are from New York They arrived here by playing two weeks ago and they are going to stay for two weeks John, their son, their son teaches English at a high school in Seoul Mr. and Mrs. Smith are from New York Mr. and Mrs. Smith에는 스미스 씨 부부 이런 말이고 are from이 나오는데 be from 또는 come from 하면 어디어디에서 왔다, 어디어디 출신이다 이런 뜻으로 출신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스미스 씨 부부는 뉴욕에서 왔다 이런 말이 되죠. They arrived here by plane two weeks ago Arrive는 동사로 도착하다 이런 말이고 By plane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로 이런 말이죠? Ago는 부사로 뭐뭐 전에 이런 뜻이니까 2 weeks ago 하면 2주 전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들은 2주 전에 비행기로 이곳에 도착했다 And, 그리고 They are going to stay for two weeks Be going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작정이다 이런 말이고 Stay는 동사로 머무르다 그리고 For는 전치사로 뭐뭐 동안 이런 말이니까 그들은 2주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이런 말이 되죠? 정리하면 They arrived here by plane two weeks ago And, they are going to stay for two weeks 그들은 2주 전에 비행기로 이곳에 도착했으며 2주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John, their son, teaches English at a high school in Seoul John이 주어고 Their son은 John과 동격이죠? 해석해보면 그들의 아들, 좌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Where are Mr. and Mrs. Smith from? Smith 씨 부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말이죠. 맨 첫 줄에 Mr. and Mrs. Smith are from New York Smith 씨 부부는 뉴욕에서 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Mr. and Mrs. Smith를 그들이란 뜻의 대명사 they로 바꿔서 They are from New York 그들은 뉴욕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어디어디에서 왔다, 어디어디 출신이다 라고 할 때 Be from where, come from을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Are from 대신에 come from을 써서 They come from New York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다음 2번 When and how did they come to Seoul? 그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서울에 왔습니까?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They arrived here by plane two weeks ago 그들은 2주 전에 비행기로 이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They came to Seoul by plane two weeks a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제가 과거니까 come을 과거형 came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주의하세요. 다음 마지막 3번 What does their son do? 그들의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즉 이 말은 그들의 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죠. 네 번째 줄에서 John, their son, teaches English at a high school in Seoul 그들의 아들 John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이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종합문제 3번 다 풀어봤죠? 그럼 다음 4번이에요. 종합문제 4번 다음 1번부터 5번과 A부터 G를 뜻이 통하게 연결하여라 먼저 A부터 G까지 살펴보죠. A, in her hand. A, in her hand. hand가 손이란 말이니까 in her hand는 그녀의 손 안에, 그녀의 손에 이런 말이죠. 다음 B번, in the basket. basket. basket은 바구니라는 말이니까 in the basket은 바구니 안에, 바구니에 이런 말이죠. C번, in the room. 방에서 이런 말이고 D번, in the sky. 하늘에 이런 말이죠. 2번, in the winter. winter는 겨울이란 말이니까 in the winter 하면 겨울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F번, in an hour. hour가 시간이란 말이니까 in an hour 하면 한 시간 안에 이런 말이 되죠. 자, 마지막 G번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런 말이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와 A부터 G를 뜻이 통하게 연결해보죠. 먼저 1번 I was reading today's paper. 여기 paper는 신문이라는 뜻이니까 today's paper는 오늘 신문 이런 말이 되겠네요. 무생물이라도 시간, 거리, 무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유격을 만들 때 apostrophe S를 붙인다고 배운 거 다 기억나죠? I was reading today's paper. 나는 오늘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의미상 뒤에 뭐가 오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see, in the room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I was reading today's paper in the room. 나는 방에서 오늘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2번 there are some apples some은 형용사로 약간의, 얼마간의 이런 뜻이니까 약간의 사과가 있다. 즉, 사과가 몇 개 있다. 이런 말이죠? 2번은 뒤에 B번 in the basket이 오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there are some apples in the basket 바구니에 사과가 몇 개 있다. 다음 3번 we have much snow much는 많은 이런 뜻으로 양을 나타내서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를 수식하죠? 여기서는 불가산명사 snow를 수식하고 있네요. 우리는 많은 눈을 갖는다. 눈은 겨울에 오니까 당연히 뒤에는 겨울에 이런 뜻의 2번 in the winter 이게 오면 되겠죠? 그래서 we have much snow in the winter. 우리는 겨울에 많은 눈을 갖는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we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일반인을 가리키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겨울에 많은 눈이 온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네요. 다음 4번 Betty has a pretty doll pretty는 형용사로 예쁜, 귀여운 이런 말이고 doll은 명사로 인형이란 말이니까 Betty는 예쁜 인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뒤에 뭐가 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a번 in her hand 그녀의 손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Betty has a pretty doll in her hand Betty는 손에 예쁜 인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5번 Jane gets up early Get up은 일어나다. 이런 말이니까 Jane은 일찍 일어난다. 뒤에 뭐가 오면 될까요?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돼야겠죠? 따라서 g in the morning 이 오면 되겠네요. 연결해 보면 Jan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Jane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럼 지금까지 맞춰본 정답을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하나씩 들어보죠. number 4 Jane gets up early g in the morning 다음 5번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잘 읽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종합문제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공란에 써라. 자, 1번부터 보죠.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is blank. Second는 형용사로 제2의, 두번째의 이런 뜻이고 month는 달, 월을 말하니까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1년의 두번째 달은 is blank. blank이다. 자, 1년의 두번째 달은 2월이죠? 2월은 영어로 February이니까 blank에는 Februar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is February. 1년의 두번째 달은 2월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is February. 다음 2번 The fifth day of the week is blank. fifth는 형용사로 다섯번째 이런 말이니까 The fifth day of the week 일주일의 다섯번째 날은 is blank. blank이다. 영어에서는 일주일의 첫번째 요일을 일요일로 생각하니까 다섯번째 요일은 목요일이 되죠? 목요일은 영어로 Thursday니까 blank에는 Thursda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The fifth day of the week is Thursday. 일주일의 다섯번째 날은 목요일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죠. The fifth day of the week is Thursday. 다음 3번 meal은 meal은 명사로 식사 이런 말이고 위치는 동물이나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는 앞에 나온 명사 meal을 선행사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체크는 동사로 먹다 마시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영식영어가 되겠어요? 미식영어에서는 주로 have을 쓴다는 점 알아두고요. 그래서 take a meal 하면 식사를 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a meal 식사 그런데 어떤 식사죠? which we take in the morning 우리가 아침에 하는 즉 우리가 아침에 하는 식사는 이런 말이죠? 여기 which we take in the morning 은 우리가 아침에 하는 식사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meal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죠? is blank blank 이다 우리가 아침에 하는 식사는 당연히 아침 식사죠? 영어로 아침 식사는 breakfast 이니까 blank 에는 breakfast 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a meal which we take in the morning is breakfast 아침에 하는 식사는 아침 식사다 이런 말이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4번 The season that comes before winter is blank season은 명사로 계절 이런 말이고 that은 사람 동물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인데 여기서는 앞에 나온 명사 season을 선행사로 하고 있죠? The season 계절 어떤 계절이죠? That comes before winter 겨울 앞에 오는 즉 겨울 앞에 오는 계절은 이런 말이죠? 여기서 That comes before winter 는 겨울 앞에 오는 계절 이런 식으로 season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죠? It's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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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자 겨울 앞에 오는 계절이 뭐죠? 가을이죠? 영어로 가을은 autumn이나 fall 이라고 하죠? 그래서 blank에는 autumn이나 fall 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겨울 앞에 오는 계절은 가을이다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5번 An animal which gives us milk is a blank Animal은 명사로 동물이죠? Which는 동물이나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는 Animal을 선행사로 하고 있죠? 그리고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이런 말이니까 An animal 동물 어떤 동물이죠? Which gives us milk 우리에게 우유를 주는 즉 우리에게 우유를 주는 동물은 이런 말이죠? 여기 Which gives us milk도 Animal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되죠? Is a blank Blank 이다 우리에게 우유를 주는 동물이 뭐죠? 졌어 죠? 영어로 졌어 또는 암소는 카우라고 하죠? 그래서 blank에는 카우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An animal which gives us milk is a cow 우리에게 우유를 주는 동물은 젖소이다 정답 다시 들어보죠 다음 6번 다음 6번 A room for sleeping is a blank For sleeping 은 잠을 자기 위한 이런 말이니까 A room for sleeping 은 잠을 자기 위한 방 이런 말이죠? Is a blank Blank 이다 잠을 자기 위한 방은 당연히 침실 이죠? 침실은 영어로 bedroom 이니까 blank에는 bedroom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A room for sleeping is a bedroom 잠을 자기 위한 방은 침실 이다 다시 들어 보세요 다음 7번 The month before the last month of the year is blank Last 는 형용사로 마지막 이런 말이니까 The month before the last month of the year 1년의 마지막 달 전에 있는 달 1년의 마지막 달은 12월 인데 마지막 달 전에 있는 달 이니까 11월 이 되죠? 영어로 11월 은 November 이니까 blank 에는 November 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The month before the last month of the year is November 1년의 마지막 달 전에 있는 달 11월 이다 정답 들어 보세요 다음 마지막 8번 Your father's sister is blank 너의 아버지의 누이는 blank이다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가 되겠죠? 영어에서 고모 혹은 이모는 ant죠? 그래서 blank에는 an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Your father's sister is ant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다 정답 다시 들어 보세요 5번 문제 다 풀어 봤는데 괄호 안에 어떤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도 그 단어를 영어로 몰라서 답을 못 쓴 경우도 있었죠? 몰랐던 단어는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네요 6번 다음 영문을 해석하여라 먼저 첫 번째 문장 들어볼게요 자, 이 문장의 포인트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은 그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를 말하죠? 그리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 문장처럼 4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요 부정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원래 이 문장에서 주어는 To read this book인데 너무 길어서 문장 뒤로 보내고 대신 주어 자리에 it을 쓴 거죠? 이때 it을 가짜 주어라고 해서 가주어라고 하고 문장 뒤로 간 To read this book이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어가 되죠? 그리고 여기 it은 당연히 To read this book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for me는 부정사 to read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네요 즉, to read를 하는 주체가 for me, 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It is easy 그것은 쉽다 For me to read this book 내가 이 책을 읽는 것은 It은 To read this book을 가리키니까 정리하면 내가 이 책을 읽는 것은 쉽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먼저 들어볼게요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To, to 구문인데요 To, to, to 부정사 하면 너무, to해서, to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하나의 구문으로 안기해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으로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뒤에 And then, to, to swim 이렇게 to, to 구문이 나오니까 해석해보면 It is too cold to swim in the river 너무 추워서 강해서 수영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3번 먼저 들어보죠 이 문장의 포인트는 명령문 플러스 and의 형식이죠 명령문 플러스 and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이 문장에서는 get up early라는 명령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 and 그리고 뒤에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이라는 문장이 나왔죠 해석해보면 be late for는 어디어디에 늦다 어디어디에 지각하다 이런 말이니까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라 and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그러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2부 1장 종합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닥터정 선생님과 기본 문법 설명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그 다음 시간 연습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